그 다음은 생물인데요 생물도 화학이랑 굉장히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아요 중간고사 25%, 실험 35%, 기말 40%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도 한국 과정으로 치면 생명 1, 2 과정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생명 1, 2보다는 뒤에 가시면 중학교 과정의 소화기관, 소화계, 순환계 이런 게 중심으로 많이 기말고사 범위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 과정에서 저도 사실 찾질 못해가지고 계속 그냥 영어로 된 강의만 계속 들었는데 유튜브로 중간고사 범위는 생명 1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광합성 뭐 이런 것들 근데 후반에는 순환계, 뇌, 배출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게 이제 약대에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양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기말고사에 가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가르칠 수도 없어서 아예 찝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면 되는데 바이올로지 자체가 많이 찝어줘도 구석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PPT를 다 보고 들어가야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화학선행보다는 생물선행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생물을 가서 예습을 하시고 수업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예습 복습을 하는 게 똑같이 얘도 보고서도 35% 들어가고 이제 뭐 소변 내 포도당 수치 수청과 저희는 소변 내 소변 샘플을 주고 포도당 수치를 측정하고 거기서 이제 당뇨 환자가 누구냐 이런 걸 그래프를 굉장히 찾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했는데 화학 보고서보다는 화학보다는 조금 더 실험이 어려웠어요 대신에 선생님이 굉장히 한 팀 한 팀 붙어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실험은 성공하기가 괜찮았고요 보고서 자체의 난이도도 생명이 좀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라 이건 어떻게 내라 이건 답은 어떻게 내라 이런 걸 가이드라인에 잘 알려주시고 보고서 점수를 잘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점수를 얻는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사실 시험을 조금 못 봐도 보고서에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이올로지와 케미스트리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하죠 제 학생들이 좀 문의를 하면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물론 자료하고 이런 걸 읽지만 보니까 제 학생들 평균적으로 보면 학교 자료하고 일반적인 건 제가 좀 드리거든요 그리고 A레벨 교재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좀 보고요 왜 그렇게 좀 했을까요 생명은 근데 A레벨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교재를 보면 보는데 A레벨을 볼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PPT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하고요 PPT를 외우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어서 어제 했던 그렇죠 했던 강의 그 다음에 제 학생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나에 맞는 걸 좀 계속 좀 찾는 연습을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뒤에 보면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게 중간고사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보시면 셀 스트럭터 앤 펑션 하면서 compare and contrast between 프로카이오틱 앤 유카리오 셀스 그러니까 이게 단세포랑 다세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둘이 구분점을 써라 이게 문제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원마다 주제들이 이렇게 주시거든요 이걸 공부해라 그럼 이거에 관한 문제가 무조건 중간고사 하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상 답안을 미리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예상 가는 그림들을 다 넣어줬었고 그런 식으로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니까 한 노트가 A4용지로 한 6, 7장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책물은 시험을 잘 봤었고요 제가 84점인가 받았는데 84점이면 받아서 한 5점 안에 드는 정도?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실험 보고서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냥 디스커션,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 하고 이런 식으로 얘도 한 7장 정도 나오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항상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가이드라인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렇게 된다 왜 이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목차 뭐 이런 게 너무 간단하게만 나오거든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또 L레벨이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L레벨은 출력을 하면 한 50페이지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출력해가지고 다 외우든지 아니면 출력해가지고 이걸 다 커버를 했으면 다 형광평으로 다 그고 하나씩 하나씩 다 그 문제를 접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그렇죠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이 가이드라인 먼저 보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맞아요 그게 PPT에도 항상 PPT 들어가기 전에 첫 장에 써 있어요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그거를 집중해서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국 교육은 한국과 달리 막 개념을 심화시켜서 꼬운 문제를 내고 여기서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개념을 묻는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도 충분합니다 따로 한국처럼 문제집 풀거나 이렇지 않아도 그렇죠 잠깐만